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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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적끈적 끈적끈적 요거 아주 좋네요. 몇개 더 사야겠다. 뭔가 아주 크게 쓸 수 있을 것 같아. 하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폴리입니다. 오늘은 여기 뭘까요? 원래 이거 먼지 롤러 있거든요. 먼지 롤러 겉에 케이스 떼고 안에만 가져올거에요.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스티키 사운드 떼 드리려고 엄청 말랑말랑 이렇게 쫌득쫌득하거든요. 보실래요? 말랑 이렇게 말랑말랑 말랑 이렇게 움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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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. 탱글에서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죠? 끈적끈적 끈적 끈적 끈적끈적 아까 보면 ASMR 들은지 6년째다, 몇 년, 7년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면은 ASMR 들어도 뭐 효과가 있나요? 저는 ASMR을 즐긴 게 되게 몇 개월 안 돼가지고, 저는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서는 거의 자면서 듣지는 않았으니까 거의 몇 개 마음에 드는 거 있긴 해도 효과가 여전히 있단가요? 궁금해요. 아, 있으니까 들으시겠죠? 여기 두 장막이 아주 꽤 괜찮아요. 이렇게 붙어있어요. 마법의 구슬 같죠? 봅시다. 잠깐만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쫀득쫀득 떡이었으면 먹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볼깡 볼깡 해가지고. 여기 속이 꼭 빼고 싶다. 얍! 어, 맛있을 것 같아요. 웨스턴. 유리엄 진짜 이렇게. 이렇게. 혹시 좋은 거 아니야? 혹시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넌 먹먹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씌우는 거는 좀 먹먹한 것 같아요. 먹먹하고, 그래도 균형을 맞춰대니까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. 귀찮은데? 짜증은 아니네. 차라리 저는 이렇게 씌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이 정도 좋다. 이렇게 씌우는 것 같아요. 우연한 발견이었네요. 똑같이 해가지고. 어때요? 이렇게 좀 떼가지고. 이렇게 손으로. 이렇게 하면 양쪽 귀 동시에 할 수 있다고요. 이렇게олов이 보인다. 계속 닭시 Romero하고 advocate Heil,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제가 눈 감고 들어볼게요. 나쁘지 않은데? 오케이. 주스를 마법사 이런 거 같아.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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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주 좋네요. 몇 개 더 사야겠다. 뭔가 좀 크게 쓰일 수 있을 거 같아. 괜찮은데? 알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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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